에이터 마이크 거기에 대해서는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오 빨라 걸렸다 걸렸다 오버렸다 한번 해봐 에이터 만들고 아까 배운거 저거 물고기 옵폐다 걸렸다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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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키, 이번엔 처음 타? 네 어땠어? 아쉽습니다 그런 네 지금 처음 입술한가? 어제는 단속받고 지금 4번 3번째? 어때 살때마다 막 실력이 느는거 같애? 그래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